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담을 이렇게 하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해도 다른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얼굴 효과 볼 거야 갸름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얼굴이 커서 불만이고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사람인데 이거를 안 된다고 너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니면 너 이거 이거 하면 좋아져 라는 사람 말을 듣고 싶겠어요 누가 봐도 하면 좋아져 라는 사람 말을 듣고 싶죠 그래서 수술대 위에 눕게 돼요 이 환자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 저한테 상담만 받으셨고 다른 데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아 나 이렇게 수술을 저쪽 병원 가서 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신 분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위에 설명드린 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한 2, 3년 전에 저한테 오셨다가 상담만 받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다시 온 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모습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을 때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6개월 있다가 수술하고 한 4, 5개월 정도 된 모습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모습에서 사각턱도 조금 줄어들고 해서 턱도 갸름해지고 어 이뻐졌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여기 막 울퉁불퉁하고 막 볼 늘어진 것 같고 처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쵸? 이 사진만 봐서는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요 예전에는 무턱보형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넓고 얼굴 길이도 짧죠 그러니까 갸름해지려면 조금 길어져야 되는 상태죠 광대 물론 줄어들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광대는 줄여서 줄어들었고 턱도 넓은데 잘랐어요 그리고 피질골도 절골하고 티절골하고 모아서 수술은 수술 자체로만 보면 잘 됐어요 수술로 흠잡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저한테 왜 오셨을까요 45도 모습을 보시면 제가 이분한테 수술을 많이 턱을 많이 자르면 안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인가 정면에서 볼 때 갸름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위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티절골을 하면 이 부위가 더 없어집니다 전진하면 더 꺼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각턱은 지금도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르려면 조금만 자르세요 많이 자르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확 보여요 자 여기에 그나마 이중턱 그때도 조금 있었지만 여기는 턱뼈가 볼륨이 있어서 그나마 버텼었는데 이 보형물 실리콘 들어있던 거 빼고 티절골이 되고 앞으로 빠지면서 여기가 더 꺼졌죠 그러면서 이 턱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각턱은 없어졌죠 뭐 귀미각 아직은 좀 부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수술하고 한 3, 4개월이거든요 한 1년 정도 되면은 이 라인마저 없어져요 왜냐하면 교근은 점점 더 짧아지니까 그러면 이 환자가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볼하고 목하고 연결되고 턱선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뼈는 어떠냐 피절골 절골 됐고 티절골에서 앞으로 뺐고 잘 돼 있잖아요 뭐 문제 없어요 잘 됐어요 근데 턱뼈는 여기까지 잘린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이 잘린 편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볼륨이 없어지면서 생긴 문제예요 여기 볼륨이 없어지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 거리가 여기가 많이 짧아졌죠 그걸 한번 제가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던 건데 자 요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붙여 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짧아졌나 보세요 그럼 지금 요만큼 제 화살표 있는 거 요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를 CT를 보고서 제가 대충 그려보면 한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기 턱선이 사라지고 피절골이 없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갸름해졌냐 라고 물어보면 갸름이 졌겠죠 하지만 이 볼살이 늘어지면서 목 턱선이 없어지고 여기에 함물 생긴 게 스트레스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서 보면 피부랑 뼈랑 겹쳐서 보면 여기서 버텨주던 뼈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훅 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귓볼하고 한 1cm 정도는 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귓볼까지 턱이 잘렸으니까 지금 부어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가 나중에는 더 따라 올라가면서 꺼질 거예요 그럼 턱선이 조금 더 없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 드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여기 짧아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잘라 버리면 볼살 무너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결국은 갸름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르게 돼요 사실은 여기는 건들지 말고 하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자르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보영물을 하나 만들어 넣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티절골 하면서 여기를 이만큼 잘라 먹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라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모습에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은 사실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턱 워낙에 있던 거 좀 있었고 턱이 전진되면서 이중턱은 조금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가 훅 패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턱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이 잘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가 딱 여기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많은 곳을 상담을 가서 이병원의 방법, 수술 방법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방법을 하면 내 얼굴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뭐 용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거 모습 보면은 잘됐다고 병원에서 광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잘됐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여기 침새미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 턱선 무너져 가지고 볼이랑 목이랑 연결된 것 같고 이제 볼처짐 알아보러 다니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얼굴형이 제일 문제예요 작아지고자 하는 리드는 굉장히 강한데 수술로 갸름하게 만들기는 한계가 있는 볼살과 어떤 뼈의 관계에서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자를 수 있는 최선을 최대를 자르고 그러니까 볼처짐이니 이런 거 이중턱이니 뭐 개턱이니 이런 거 안 될 수 있는 최대를 자르고 길이가 조금은 늘어나져야 이게 갸름한 느낌이 생기지 지금 이 모습은 짧은 턱에 여기 폐이고 볼살 늘어진 느낌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혹자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사느니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 감내하고라도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수술하는 거와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는 전후 이렇게 사진 같은 거에 보면 용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술 때에 눕는 거랑은 수술 후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 환자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 수술 전에 상담받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상의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형 수술에 대한 완전 반감과 또 이렇게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에 대한 완전한 반감이 이제 온라인 세계를 뜨겁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엔 뻔히 보이지만 본인은 보이는 걸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결과가 좋다 나는 이거에 만족한다 라고 하시면 정말 다행인 건데 이 상황에서 볼처짐이나 이런 폐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머리 아파 가지고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경우 환자, 이 환자를 CT를 일단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수술 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술 후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옆모습에서 보면 제가 피부랑 겹쳐서 보면 전진이 돼서 조금 나온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실리콘 보영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실리콘 보영물로 인한 전진도 꽤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이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 4mm 정도 되는 보영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시면 뼈침식도 한 1mm 정도 보이죠 근데 전진을 한 거는 보면 지금 4mm 정도 전진을 한 것 같아요 6mm 정도 전진을 한 것 같은데 6mm 전진을 했는데 실제 6mm 전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턱이 여기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중턱은 여기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조금 좋아졌죠 그 다음에 귓볼에서 귀밑각은 거의 안 남아서 약간 개턱 느낌이 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랑 그 다음에 얼굴을 조금 잘라서 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피부 음영으로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볼살 늘어진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매끈하던 턱선이 여기가 패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아직은 붓기가 덜 빠져서 그런데 조금 더 빠져서 더 갸름해질 거예요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도 턱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느껴지는 볼처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정답은 없어요 제가 옳다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거를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누군가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 선택이에요 나 이 모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면 굉장히 잘 됐다 아까 댓글창에 누가 그러셨잖아요 정면에서는 드라마틱한데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되면 나 미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거 보여주는 정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럼 그 반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갸름하죠 그런데 이분은 너무 뾰족하다 일단 왼쪽 사진만 먼저 보세요 이게 정면 모습이고요 이 측면 모습이에요 턱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CT로 보면 턱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턱이죠 누군가는 갸름하다고 이 얼굴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저한테 왜 오셨냐면 자기 이 개턱이 너무 싫고 누가 봐도 난 수술한 얼굴이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 괴롭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턱을 만들어주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고 이거를 자기가 사각턱이니 뭐니 이런 거 수술하기 전 고등학교 때 사진을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조금 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재건 수술을 하자꾸나? 이러고서는 재건 수술을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수술 전 모습이고 뾰족한 모습, 개턱인 상태의 모습이고 이게 재건 후예요 근데 재건을 하고 이게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좀 부어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그 엔딩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이 친구랑 같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유는 우리 딸내미 얼굴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환자분도 아 이제 좀 사람 같아요 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수술 전 개턱에서 수술 후 각을 만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턱이 개턱처럼 없는 모습에서 보형물을 통해서 약간 볼륨 많이 만든 편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예 여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환자 얘기를 제가 왜 지금 또 하게 됐냐면 흔히 말하는 개턱 모습에서 비대칭도 많이 심했고 그래서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귓볼에서 겨우 한 1cm 정도 근데 지금 여기는 턱이 아예 없죠 갸름해지려고 왕창 자른 그런 느낌이죠 이 상태의 얼굴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갸름하고 좋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이 측면에서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부모님들은 이걸 또 너무나 싫어했고 그래서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엔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환자는 보형물 다 뺐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환자는 나중에 결국은 보형물을 다 제거했어요 다시 이 얼굴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델일 하셨대요 모델일 하셨대요 그랬는데 집안 식구들이나 이런 분들 너무 좋아했어요 본인도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이분이 제거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모델일을 하시는데 이 얼굴로는 여기저기서 사진 찍자고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너 와서 나랑 일하자 라고 너 모델로 쓰고 싶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수술하고 두 달 정도 돼가지고 예전에 같이 일하던 에이전시들을 만났더니 너 얼굴이 너무 평범해졌다 너랑 일 못하겠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하면서 저한테 왔고 진짜로 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붓기도 빠져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 생활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고용을 다 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개턱으로 싫다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이유로 이게 싫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있어서 지내보다가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빼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제가 병원에서 재건수술이나 어떤 사각적 융각수술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환자 얘기도 한 4, 5년 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속한 직업군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직업군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보수적인 직업군을 예를 들면 선생님, 공무원, 이런 쪽 아나운서, 방송국 아나운서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이런 얼굴이면 그쪽에서는 아주 안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얼굴은 인스타나 잡지, 모델 이런 데서는 이 얼굴이 또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 본인 주변 사람들도 중요해요 본인 주변에 성형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애들은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과한 수술도 과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주변에 성형 수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집안에도 없고 주변에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과하게 수술이 됐다 그러면 주변에서 놀래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의 마음이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주변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경우는 환자가 원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무리스럽게 수술을 해서 마음고생이 시작되는 경우고 밑에 경우는 수술 자체로는 만족스럽고 너무 잘 됐다고 느끼고 좋지만 본인 직업이나 본인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불만사항 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주변에서 다 못생겨졌대요 주변에서 다 이상하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누구냐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본인하고 동감해 주는 주변이지 그 주변에는 또 야 괜찮은데 왜 그래 라는 주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말은 들리지가 않고요 자기랑 동감해 주는 친구 또는 주변 지인들이 그래 너하고 이상해졌어 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사들하고 상담을 병원을 많이 잡고 다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 피질골 줄고 턱 끝 빼고 사각턱 자르고 그럼 당연히 갸름해지는 거 아니야 말만 들으면 완전 막 이렇게 브이라인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해도 실제로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배척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의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꿈꾸죠 이렇게 되겠지? 라고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했던 많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지금 한 7, 8년째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수술은 아직 뭐 어떻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렇게 상담만 받고 가신 분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선택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실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고 제가 문제시 됐다고 봐줬고 그런 여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릴 뿐이에요 어떠한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술을 조금 과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전 이때만 해도 그냥 많이 자르는 게 대세였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요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스타일이 없어요 그냥 환자분들한테 얻어진 경험과 제가 배운 의학 지식을 짬뽕해서 저만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안에 있어야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과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담실에서 직업도 물어보고 다른 얘기도 해보고 결혼하셨어요? 아이 있어요?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남편은 수술한다니까 뭘 해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은 평가를 주변에서 했을 때 그 평가가 환자분의 멘탈을 좌우지우지하고 흔들어요 그러면 환자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술과 수술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기 얼굴을 보고 제가 주는 이러한 데이터들과 설명으로 본인들이 조금은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수술을 계획할 때는 듣고 싶은 얘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만 듣고 싶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전자제품 살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운동화를 샀어요 그러면 살 때 운동화 샀으니까 이제 밤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래서 살도 빼고 그래야지 이랬는데 뭐 운동화 산다고 운동 몇 번이나 해요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저만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기대되는 효과 내가 운동화를 사야만 되는 이유 막 이런 것들을 합리화를 시키지만 현실은 못 그럴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뼈 때리는 얘기 또는 막 맹정한 얘기 객관적인 얘기 들으면 부정하게 돼요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얘기가 뭐냐면 환자가 했던 말이에요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환자분 얘처럼 다 저한테 오셨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죠 원장님 죄송해요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열 군데 상담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한두 군데에서는 선생님처럼 얘기하고요 여덟 군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여덟 군데에서 원장님 좀 마음에 들고 병원 좀 마음에 들고 가격도 좀 마음에 드는 데에서 수술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아니 10명 중에서 8명이 된다고 그러고 2명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 나라도 8명 말 듣고 싶겠다 그리고 나라도 8명 말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성형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중심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 후회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술과 또 다른 치료와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제목을 당신이 모르는 사학적 수술이라고 적었던 이유가 그냥 블로그니 유튜브에서도 댓글에 질문 그런 거 많이 달려요 피질골 절골하면 그래도 갸름해지지 않아요? 교근 축소술 하면 되겠네 얼굴 지흡하면 되겠네 이제 막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 예를 들면 이러자고요 피부가 두꺼워요 교근이 두꺼워요 뼈가 두꺼워요 넓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 그러면 지방흡입하면 되겠네 피부 두꺼운 건 그리고 근육 두꺼운 건 교근 절제술 하면 되잖아요 뼈가 넓어요 아 그럼 피질골 절제술 하면 되겠네요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이런 턱선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없어요 난 그래도 이거보단 이게 낫다 그래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보단 이게 나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때 이 사진을 보고도 어떤 분은 이게 이쁘다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이게 낫다고 할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게 좋다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이게 낫다고 할 거고 이게 좋다고 할 거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정답 없어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요새 트렌드에는 이거는 조금 뭐랄까 옳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그 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환자분의 직업이나 뭐 주변 상황 나이 이런 것도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신 분 있으시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짤인데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쁜가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처음 보세요 예쁘죠? 그쵸? 근데 이 사진에 함정이 있어요 이 사진에 함정이 있어요 이 사진을 180도로 돌려볼게요 놀랍죠? 우리 눈이 이래요 우리 눈이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에 왜곡을 당한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눈이 이런 시각적인 효과에 굉장히 왜곡이 심해요 지금 이 사진의 함정은 뭐냐면요 입술은 정방향이고요 눈은 정방향이에요 눈썹과 코는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윗입술 아랫입술이 바뀌고요 눈이 18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가 뒤집어졌다 뭔가 어색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는 눈과 입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얼굴형 이쁘고 눈 이쁘고 입술 이쁘고 이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끊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뇌가 그죠? 아니 어느 누가 이걸 예쁘다고 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부분 부분 보면서 그 부분에 집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됐길 조금 기대할게요 그래서 사각턱 수술을 준비 중이시거나 또는 수술 후에 사각턱 수술 후에 마음고생하시는 분이나 또는 재건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좀 이렇게 멀찌감치 내 얼굴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보시길 제가 꼭 권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